자, 이어서 필답형 핵심 요약 제3강입니다. 안전관리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6번입니다. 핵심 26번.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입니다. 자, 보호구가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종류가 12종이 있습니다. 12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12종을 쓰는 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머리에 뭡니까?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 눈에 차광 및 비산물위험 방지용 보안경, 방음용 기마개 및 기덕계, 네,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얼굴에 보안면이 있죠. 용접용 보안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의 안전대, 손의 안전장갑, 발의 안전화, 옷, 보호, 복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내용이 이렇게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12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안전모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안전모만 쓰면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쓰라고 했을 때 어, 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안전모라고 썼는데 맞았다고 할까? 틀렸다고 할까? 이렇게 걱정하셔요. 걱정하시는데 안전모라고만 쓰면은 틀립니다. 앞에 있는 이 수식어를 안 쓰면은 안전인증이 아니에요. 그 이유 뭡니까? 다다음 페이지.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에 뭐가 있습니까? 안전모가 있습니다. 그냥 안전모만 쓰면은 자유를 쓴 걸로 인식을 하지 안전인증 대상을 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보안경만 써도 마찬가지고 보안면만 써도 자율로 인증을 합니다. 그럼 보안경과 보안면은 어떻게 수식어가 붙어있는가요? 차광밑, 비산물, 이연, 방지형, 보안경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지 보안경이 안전인증이지. 앞에 이 수식어를 생략해보면 자율로 본다. 자, 또 보안면도 있죠? 보안면도 0점 0 빼버리면 자율대상 보호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을 기본적인 요소로 해서 12가지를 써보셔야 됩니다. 자, 잠시 화면 정지시켜놓고 12가지를 안 보고 써보세요. 수식어가 붙어지는가 안 붙어지는가 그것을 기본 조건으로 봅니다. 자, 다시 뭐 말이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12개를 다 쓰라고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수식어 붙은 거 빼고 쓰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 수식어가 안 붙는 이런 것들은 다 써주고 1번과 같이 또 아까 보안경, 보안면도 같이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을 가로를 쳐놓고 가로를 채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수식어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문제가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자율은 4개밖에 없잖아요, 보호구에는. 그래서 이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2가지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쓸 수 있도록, 목록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 드리는 사항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짚어보면서 12가지를 일단 습득을 하시고 기술할 때 수식어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수식어를 써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기본입니다. 해놔야 할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2가지까지 여러분들이 머리끝에서 금방 처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12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걸 연습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핵심 27번 자율 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입니다. 자, 보호구 중에서는 안전인증 12가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 이게 주가 되고요. 자율 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도 있다. 근데 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는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잠수기라는 게 있었어요. 잠수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잠수기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만 정리하면 되고요.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출항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그 다음에 보안경도 영접용 보안면. 보안면 해가지고 보안면. 보안경은 차강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식어가 붙으면 안전인증이고 그냥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이렇게 하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인증과 자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보호구의 분류가 달라져버리죠. 그래서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은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을 때 그게 안전인증이 되고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으면 자율 안전 확인이다. 세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28번은 출항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종류입니다. AB형, A2형, AB2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A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낙하 비례입니다. 낙하 비례고 B가 의미하는 게 추락이고 E자가 의미하는 게 감전이에요. 그래서 알파벳에 형성된 걸 보고 어떤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B형, A2형, AB2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저는 낙하라고만 썼습니다만 여러분도 낙하 및 비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낙하 및 비례, 추락 감전으로부터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안전모를 말합니다.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A의 의미도 아시죠? B의 의미도 아시죠? E의 의미도 알고 계십니다. AB형, A2형, AB2형, B2형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가지의 안전모, 안전인증 안전모는 세 가지가 있고요.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충격 흡수성 시험, 충격 흡수성 시험이 있고 난연성, 내수성, 내전합성, 내관통성 시험 자, 기본적으로 안전모의 성능시험 네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네 가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고요. 일단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하시죠. 자, 무슨 시험이 하나 더 있습니까? 턱근 풀림 시험이 있습니다. 턱근 풀림 시험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에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안전모의 성능시험에서 내수성하고 내전합성 있잖아요. 이것은 A20과 AB20 이렇게 두 개의 종류에다가만 시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에다 안 한다? AB20에다가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위험 경감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2자 들어간 안전모만 이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B20 안전모 또는 자율대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을 물어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쓰면 안 됩니다. 3, 4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네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턱근 풀림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1, 2, 5, 6이라고 해서 턱근 풀림을 알고 있으면 네 가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내수성과 내전합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A20과 AB20만 내수성, 내전합성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필답형 내용들 중에서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하지만 이 정도만 알고 가도 25점에서 30점 정도는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안전대의 종류입니다. U자 거리, 한계 거리, 안전블럭, 추락 방지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U자 거리용하고 한계 거리용은 벨트식도 쓸 수 있고요. 벨트식으로도 쓸 수 있고 그네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블럭과 추락 방지대는 뭐만 됩니까? 그네식으로만 쓸 수 있는 안전대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대의 종류 네 가지는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벨트식, 그네식 구분까지 하실 수 있으면 더 확실하고요. 자, 30번입니다. 가죽자 안전화의 성능시험 방법입니다. 가죽자 안전화의 성능시험 방법에서 내 답발성 시험, 내 압박성 시험, 내 충격성 시험, 박리정 시험. 이렇게 네 가지가 가죽자 안전화의 성능시험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그냥 안전화의 성능시험 이렇게 쓰라고 해도요. 이렇게 네 가지를 그대로 쓰셔도 답으로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안전화의 성능시험, 가죽자 안전화의 성능시험. 이렇게 물어봐도 여기에 있는 네 가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안전화의 종류 있잖아요. 안전화의 종류. 여러분들이 안전화의 종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죽자 안전화가 아니라 그냥 안전화의 종류를 물어보면 그 종류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내용 보겠습니다. 가죽자 안전화의 성능시험 방법에 가죽자 안전화라고 했는데 그냥 안전화의 종류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전화의 종류에는 지금 나와 있는 무슨 가죽자 안전화 가죽자 안전화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제 안전화가 있습니다. 고무제 안전화. 발등 안전화가 있습니다. 발등 안전화. 절연화가 있습니다. 절연장화도 있습니다. 절연장화. 자,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가죽자, 고무제, 발등, 절연화, 절연장화. 또 뭐 있습니까? 정전기 안전화가 있습니다. 정전기 안전화. 그 다음에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화의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의 용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르는데 그런 부분들은 놔두더라도 안전화의 제목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이름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정전기는 당연히 정전기 대비용이죠. 절연장화는 고압, 절연화는 저압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 안전모고요. 발등 보호가 목적이겠죠. 고무제는 방수가 목적이겠죠. 가죽제는 찔림, 바닥으로부터 찔림 방지가 목적입니다. 화학물질용 안전화는 당연히 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전모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뭔 설명이 되어 있고 안전화의 명칭을 써라 이렇게 나오면 이것들 중에 뭐하고 짝꿍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가죽제 안전화 또는 안전화의 성능시험 써라 그러면 저렇게 네 가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분진 포즈 효율입니다. 방진 마스크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눕니까?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특급, 1급, 2급 구분을 하고 있고 특급은 베를륨, 독성분진, 성면을 대상으로 하는 방진 마스크입니다. 1급은 금속, 흉 금속, 흉가스가 발생이 되는 장소 그러니까 용접할 때 이야기죠. 그때는 1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2급은 기타 분진 발생 장소입니다. 그래서 분리식, 안면부 여과식 뭐만 틀립니까? 특급만 다릅니다. 99.95냐? 99%냐? 94, 94, 80, 80이기 때문에 특급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빈칸 채우기 형태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기본 문제죠. 이 정도 내면 기본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될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습득 되어있어야 될 것 같고 방진 마스크의 종류,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을 분리식이 특급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99.95%입니다. 다음입니다. 방독 마스크 흡수제와 적용 같습니다. 종류는 유기합물용 합니다. 기호로는 뭐라고 쓰죠? 유기합물용? 기호는 C입니다. 기호, 여기 안 나와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할로겐용은 A입니다. 황화수소 K입니다. 시아나수소 J입니다. 아왕산 I입니다. 암모니아 H입니다. 이렇게 기호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시험가스입니다. 이 방독 마스크가 정말 효과가 있나? 제동 능력이 있나? 시험할 때 쓰는 가스. 유기합물용, C로 나타낸 유기합물용은 시클로헥산이 과거에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디메틸, 에테르 메틸이 CH3, CH3가 메틸끼죠? 메틸끼가 두 개 있고 가운데 O 하나 있는 것을 에테르끼라고 부릅니다. 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두 개 있으니까 디메틸, 에테르 이렇게 부르고요. 이소부탄, 부탄의 분자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C4, H10 그 다음에 시클로헥산은 C6, H12 12 이렇게 썼고요. 할로겐용은 할로겐족 주기율표상 7족 원소가 할로겐족이잖아요. 그 중에서 염소가스 염소를 가지고 할로겐용이니까 7족 원소를 가지고 시험한다. 그 중의 대표 물질이 염소다. 하면 염소가스 기억하기 쉬울 것 같고요. 황화수소, 황화수소가스로 시아나수소, 시아나수소가스로 아황산, 아황산가스로 암모니아는 암모니아가스로 시험을 합니다. 나머지는 애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화물용 세 가지로 늘어난 부분 할로겐용은 염소가스 이렇게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개전된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유기화물용 시험가스의 종류를 세 가지 써라. 작업형이 나올 수도 있고 필답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자식까지 좀 챙겨주세요. CH3 원래 이 3이 첨자로 밑에다 써지는 거 아시죠? 밑에다 이렇게 써져야 됩니다. 색깔은 이미 정의되어 있었죠. 유기화물용 갈색 할로겐,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무슨 색? 회색입니다. 아황산 노란색 암모니아 녹색 일산화탄소 적색이죠? 일산화탄소는 여기에 표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우리 자료를 이렇게 가져올 때 가져올 때 보호구 고시 인증, 안전인증 고시 이런 데서 갖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산화탄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벗겨있는 것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분자식도 좀 관심 있게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색깔까지 기호 빠진 거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독 마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흡수자, 전가스 자, 방독 마스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자, 방독 마스크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냐 방독 마스크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방독 마스크를 과신하지 말 것 이렇게 부릅니다. 과신하지, 너무 믿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고요. 과신하지 말 것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그러니까 산소 농도 몇 퍼센트죠?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도 안 되고 방진 마스크도 안 되고 전동식 호흡 보호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산소결핍이란 말 나와버리면 뭐가 됩니까? 소음기 마스크, 공기 호흡기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방독 마스크도 결핍 장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스에 적합한 정화통을 사용할 것 자, 정화통의 종류 정화통의 종류가 적정해야 된다. 가스에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파과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자, 파과죠. 파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파과된 것은 수명이 다한 걸 말합니다. 자, 파과라는 말을 설명을 방독 마스크에서는 방독 마스크의 제독 수명이 다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제독 능력이 다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독 능력이 다 된 것을 파과 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의사항을 써라. 방독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물론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보다는 앞에 있는 이 내용이 더 확실하게 해 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 놓으시면 사용 시 주의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두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송기마스크의 종류입니다. 송기마스크, 산소결핍장소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송기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송기마스크의 종류에는 호스, 에어라인,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기마스크에는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종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동식 호흡 보호구의 종류입니다. 전동식 호흡 보호구에는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에다가 앞에다 뭐 붙이면 됩니까? 전동식이라는 말 붙이면 됩니다. 후두 및 보안면에다가도 전동식 붙이면 됩니다. 자,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몇 년 전에 들어왔었잖아요.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몇 년 전에 보호구의 종류에 들어왔는데 이 전동식 호흡 보호구의 종류를 써라라고 종류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문제가 아직까지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종류가 세 개가 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식 호흡 보호구는 방독, 방직, 보안면 이 앞에다 뭐 붙이면 된다? 전동식이라는 말을 붙이면 된다. 간단한 지식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지식을 챙겨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틀리거든요. 대부분 틀리는데 새로운 문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냈을 때는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맞춰줄 수 있으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식 호흡 보호구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전동식이라는 말만 붙이면 방독, 방직, 보안면에다 붙이면 되는데 그걸 한번 눈여겨 안 봐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종류 이미 다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전동식 호흡 보호구 좀 챙겨주세요. 예상 문제로서 아주 좋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차강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호안경입니다. 보호안경의 종류입니다. 보호안경의 종류는 안전인증은 차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해광선의 종류에 따라서 자외선, 적외선 두 개 합쳐서 복합형 그 다음에 용접할 때 쓰는 용접용 보호안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은 필답형에서 안 나오면 작업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차강용 보호안경의 종류 네 가지 있습니다. 자율안전인증 보호안경 그러니까 차강이 목적이 아닌 것들의 보호안경의 종류를 물어본다. 그렇게 하면 유리, 플라스틱, 도수렌즈 해서 재료의 종류로 썼습니다. 재료, 유리로 만들었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냐, 도수가 들어가는 렌즈,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렇게 종류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자율안전인증 보호안경으로 구분합니다. 우회는 안전인증이고 이것은 자율에 해당되는 보호안경의 종류를 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차강이니까 자외선, 적외선, 복합용, 용접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먼 것 같아요.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12가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2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보호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만이라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문제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음용 기마개 및 기덕개입니다. 자, 기마개 1종, 2종. 자, 종류는 기마개, 기덕개. 종류를 쓰라 그러면 기마개인지 기덕개인지 쓰는 거고요. 등급을 쓰라 그러면 1종, 2종을 쓰는 거고요. 기덕개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로는 이어 플러그에서 입이 다시 1종은 1, 입이 다시 2종은 2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어 머프 해가지고 귀 덮개를 나타내는 약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성능으로는 1종은 저음, 고음 모두 차단이 목적입니다. 저음에서 고음까지 모든 음을 차단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입 다시 1이고 그 다음에 고음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저음, 해와 음역을 말하죠. 해와 음역은 차단을 하고자 하지 않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고음만 차단하고 저음은 차단하지 않는 거 이것이 2종입니다. 기덕개는 저음, 고음 모두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종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기덕개입니다. 자, 그래서 기호하고 등급하고 종류 이렇게 표가 나왔을 때 종류, 등급, 기호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막의 기덕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입니다. 자, 37번은 우리가 안전보건 표지가 있잖아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네 가지 표지가 있고 각 표지마다 최소 6개에서 13개까지 표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해서 안전보건 표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색깔입니다. 색인데 이 색에 뭐가 있습니까? 색도 기준이 있습니다. 색도 기준이 빨간색은 7.5R44, OI852, 2.5PB40, 2.5G40, N9.5, N0.5 이렇게 해서 백색, 검정색까지 해서 나와 있고 용도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금지 표지에도 쓰죠. 경고 표지에도 쓰죠. 경고 표지 중에서 어디에 씁니까? 화학물질과 관련된 경고 표지.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나온 거? 마름모로 나온 거 있잖아요. 마름모로 나오는 이 표지에다가는 이 표지에다가는 빨간색으로 마름모의 모양을 색칠을 하게 됩니다. 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름모로 나온 거 뭐죠? 산화성, 폭발성, 또 부식성, 급성, 독성 물질 이런 물질들, 이런 경고 표지는 다 마름모로 돼 있습니다. 낙하물 경고, 고압 전기 경고 이런 것들은 다 노란색 바탕에 흑색 모형이 들어가 있죠. 검정색 색깔의 삼각형 모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주로 경고 표지에 쓰입니다. 파란색은 다 뭔 내용이요? 지시 표지니까 보호구죠. 다 보호구 관련된 거, 보호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해서 보호구 착용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안내 표지, 녹색으로 나타난 안내 표지,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응급구호 표지, 녹십자 표지, 또 들것, 세안장치 이런 것들이 다 안내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녹색으로 나타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 색도 기준을 못 쓴다. 내가 색깔을, 제가 색깔을 이야기했을 때 그 색도 기준을 못 쓴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색도 기준을 일단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지는, 용도는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에 색도 기준을 쓸 때 요령 말씀드립니다. 7.5, 5, 색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빨강, 노랑, 파랑, 녹색 순위고요. 7.5에서 2.5 빠지고 2.5 빠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5, 2.5, 4, 4, 10, 10. 알파벳만 틀리네요. 파란색이니까 블루에서 PB, 그 다음에 녹색이니까 그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레드 이런 알파벳은 색깔을 나타내는 첫자를 기억을 하셔서 요출을 하시고 첫 번째 숫자는 빨간색을 기억하시고 2.5씩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 뒤에 있는 이 4라는 숫자. 4라는 숫자는 다 4인데 노란색만 얼마예요? 8.5예요. 그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값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 12, 10, 10입니다. 14에서 2 빼고 2 빼고 이렇게 하면 뒤에 마지막 숫자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우려고 마음먹으잖아요. 그러면 어떤 요령이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라. 전체적으로 봐서 색도 기준을 쓰는 걸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8.5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색도 기준 쓰라는 문제는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출제도 이미 됐었고 색도 기준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안 가지시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는 요령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요. 파란색과 녹색의 보조색으로 씁니다. 파란색과 녹색을 쓰는 표지가 뭡니까? 지시표지하고 안내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에는 검정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빨강과 노랑, 빨강과 노랑의 보조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쓰라는데 여기까지는 써요. 금지, 경고 막 이렇게 써요. 그런데 파란과 녹색의 보조색, 빨강과 노랑의 보조색, 이 검정색과 흰색의 용도를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래서 표지하고 관련된 문제는 우리 필타평심에서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안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표지의 모양을 보고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표지를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야 되고 간단한 표지는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연습을 필타평 핵심 문제 때 아주 다양하게 소개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표지가 어떤 색상으로, 어떤 색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쓰라는 거. 색도 기준은 지금 색도 기준은 색상, 명도, 채도 순위예요. 색상 7.5R까지가 색상이고요. 4가 명도고요. 14가 채도예요. 그래서 그 슬래시 밑에 있는 건 채도를 나타냅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저렇게 한 번에 나타내는 것이 색도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색상을 써라 이 말은 색깔을 쓰라는 거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쓰라는 거고 색도 기준을 쓰라는 것은 방금처럼 보였던 그 기준대로 나열을 해서 써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색도 기준인지 색상인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안전보건 표지였는데 그 전까지 뭐였어요? 다 보호구였잖아요.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12가지 보호구를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보호구의 종류들을, 세부 종류들을 내가 나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습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왜? 안전관리에서 모든 근로자한테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보호구가 이 작업자한테는 특급을 줘야 되는지, 이 작업자한테는 2급을 줘야 되는지, 그 분류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전관리하는 사람이. 그래서 보호구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기본사항이다 생각하시고 습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